하이구 반갑습니다 고구마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브로우 고구마! 오늘의 브로울러는 페니! 오늘의 이벤트는 듀오 쇼다운입니다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게임 시작합니다 팀원도 페니 브로울러 선택해서 페니 듀오입니다 페니 듀오 파워큐브를 2개 획득을 했고 빠르게 3개까지 먹었습니다 4개까지 획득을 했고 지금 상대 다이나마이크 공격으로 전신이 피했습니다 우리 팀원이 위쪽으로 지금 경로를 선택해서 뒤로 붙여오고 있습니다 팀원 부활까지 13초 남았습니다 팀원이 잘 부활할 수 있도록 잘 숨어 있습니다 안전한 곳에 부활할 수 있도록 벽이 많은 곳에서 부활시킵니다 남은 팀원은 셋입니다 지금 다른 브로울러들이 보이지 않는데 저기 수풀 속에 숨어있는 홀트와 니타를 발견합니다 지금 발리에 가을 수 있었는데 화전 머리가 약간 짧아 노사가 지금 분석전을 시도를 했는데 분석전을 지금 분리하기 때문에 일단은 조지를 하다가 아 아쉽게 2위로 완화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 6疫ora 10 Larry 10 10 10 12 11 10 10 11 10 12